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됐습니다. 원래는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 7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적용했었는데 친윤계 주도로 당원 100%로 바뀌었던 거죠. 이젠 이번 총선 패배에 민심을 반영해 이 비율을 바꿀 것인지, 바꾼다면 몇 대 몇 비율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게 바뀌면 비윤계에서 당대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선공 후사의 마음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결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비대위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 도입된 당원 100% 룰을 변경할지 여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는 당원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로 전당대회를 치렀지만 정진석 비대위 시절 친윤계 주도로 룰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일반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인 비윤계 후보들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22대 총선 참패로 지도부 선출부터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에게 크게 외면받은 수도권 낙선자들은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6월 치러질 전당대회 룰이 민심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다시 바뀐다면 비윤계 인사들이 당권 도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고맙습니다.